어둔 밤이 모두를 재울 때 모두 자면 될 때 수많은 생각에 잠 모두 이루지 그저 뭐라도 떠오르다 기대라며 아침에 깨울 때까지 왜 이래 모두 밤 불을 끌 때 알람을 맞출 때 피곤할 때고 오늘은 눈을 떠 오늘 날은 잘 보러 나 돌아보면 내일은 뭐라지 뭐지 알람 쏠 때 뭐 부족하지 마 더 신경 쓰지 마 잠을 깨면 전부 사라질 거야 꿈에서도 다 나를 따라다니지만 다 잊혀질 거야 이렇게 잃어려 있어도 나타나 이젠 너도 휩쓸리기 싫어 이 불을 구기고 소리를 쳐봐도 결국엔 난 다시 일어나 I can't sleep I can't sleep I can't sleep 잠시! 너무 사랑해 여보, 잠시! 지역의 당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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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에게 자기에게 가져올 수 있다 벌써 에피소드 38회가 되었는데요 거의 이제 40이 되네요 점점 느껴지는 건데 시간은 진짜 금방금방 지나가는 것 같아요 자기가 이렇게 금일날에 지금 7시 14분 정도 됐는데요 요새 날씨가 엄청 많이 풀렸어요 풀렸다 해야 되나 되게 많이 시원시원해졌어요 엄청 시원해졌고 그렇게 덥지도 않고 되게 시원하고 바람도 좋고 이제 오히려 이제 새벽에 새벽이랑 밤에 오히려 좀 춥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왔다가 회사 왔다 갔다 하면은 여기서 좀 이제 따뜻하게 옷 입고 있습니다 예이 오늘 내 스웨터가 필요해요 스웨터 포즈가 필요해요 여러분 여러분 잘 지내고 있었죠? 잘 지냈었네요 How are you guys? I'm doing great I'm actually really fine 전 잘 지내고 있습니다 드디어 0.1 p rapidly I can't sleep 바바바바바바밤 거를YO data 그 시간에 1 이 Sap analogy 내 Bolsonaro lay 너의 삶을 통해 많은 일을 지낼 수 있다면 그냥 한 일이요 괜찮을 것 같아 걱정하지 마 너의 일을 만들었잖아 너희도 내 일을 만들었잖아 넌 사랑해 넌 사랑해 weather weather is great 지금 엄청 시원시원해지는 것 같아서 이런 날씨가 너무 좋아요 약간 푸드랑 렌트맨이랑 셀터 입고 다닐 수 있는 그런 날씨? 헬로헬로 안녕하세요 헬로 I'm studying maths maths 수학 수학 어렵죠? 수학 수학 I miss you, I miss you too 오케이 그러면 어어엇 보 Schluss 1 Million Heart Wow, thank you so much 언제나 항상 감사드립니다 100만 하트 벌써 이렇게 빨리 찍을 줄 몰랐어요 Yeah You guys give me too many hearts? Thank you Always Thank you so much I should be giving you guys hearts, too I don't know... There's no heart button here 이 버튼이 있었으면 제가 눌러 줄 텐데 없어서 여기서 눌러 줄게요 Here's my heart button You can see the hearts coming up Anyway 자, 이제 이제 본격적으로 찬예방을 이제 시작하려 하는데요 혹시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음악 아니면 노래 추천하고 싶은 노래 있는지 오늘은 좀 더 스테이 위주로 한번 방송을 하려 합니다 방송이란 말 뭔가 되게 신기하다 V LIVE 역시 V LIVE 통해 이렇게 제가 이렇게 스테이를 찾을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항상 좋고 고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Is there a song that you guys want to listen to? 혹시 듣고 싶은 노래가 있나요? It could be any song It could be that song, this song, this song, that song Okay Okay, okay Okay, there's a lot of songs coming up Wow, there's a lot Okay, 저런 노래가 나올 줄 몰랐어요 Okay, okay 자 Okay 오늘 첫 번째 곡은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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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분들이죠 Okay 자 자 자 자 우리 세일을 추천한 첫 번째 곡 이 아니고 아티스트를 추천했는데요 이분들의 어떤 노래 들지 제가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뭐 듣지 이게 고르기 어렵네요 너무나 좋은 노래들이 너무 많아서 잠깐만요 아티스트가 고르기 어렵네요 아 오케이 이걸로 가야겠다 자 찬이의 방 앱서 38 첫 번째 곡 스테리가 추천한 이분들의 찬이가 고른 곡 들어보겠습니다 와 지금 핫도수 신기하다 아무튼 가고 있습니다 Let's go 반 salts 이 곡은 이분 근데 진짜 그게 우리의 저의 미진이가 인정해서 우리의 요기 혼쪄한 우리의 우유 우유 앱 형 우리의 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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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by, 너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나를 보는 그 눈빛에 사랑이 없으면 좋겠어 Baby, 넌 잠이 맑게 날 사랑한대 나도라고 말하고 싶어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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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따뜻하게 날 바라볼 때 이미 끝나버렸던 걸 알까 So right 어떻게 말해 넌 아직도 나와 함께할 때마다 행복해하는데 어떻게 말해 내 마음 이미 떠났다 나 참아 나 오지가 않아 I hate me now 아하 Day6 형들 Day6 선배님들 어떻게 말해 였습니다 사실 어젯밤 오랜만에 우리 Day6 선배님들의 무대를 찾아봤거든요 혹시 우리 선배님들 우리 명케 형, 성진이 형, 도원이 형, 재영이 형 그리고 원필이 형 성진이 형 성진이 형 이렇게 다 다 생각 다 보는데 뭔가 옛날 생각도 나고 그리고 형들도 역시나 약간 무대를 정말 많이 사서 그런지 진짜 그 무대 위에서 또 퍼포밍 하는 게 무대 하는 모습이 진짜 되게 멋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오랜만에 봐서 그런지 뭐 괴로운 것도 좀 있고 그리고 뭔가 추억의 추억을 다시 되돌리는 시간에 대한 약간 그런 그런 어젯밤 약간 그런 걸 해서 뭔가 그냥 좋아요 하하하 형들 좋아요 아무튼 네 오늘 첫 번째 곡 Day6 선배님들의 어떻게 말해 였습니다 예이 예이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Stay가 추천하고 싶은 또 다른 노래 있나요? 이 노래가 어떤 노래인지 다른 노래인가요? 다른 노래인가요? 음 어떻게 말해 내 맘은 이미 어느 날 내 맘에 없잖아 나 오지게 아나 How How can I 음 음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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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feel like I'm become whiter 점점 하얘지고 있는 것 같은데 아 네 너무 하얘지는 건 좀 개인적으로 제 생각인데 정말 좀 너무 너무 과하 하지 않나 싶어서 하하 하하 쉐이드 예이 하하 하하 어 어 someone found 어 not found 약간 우리 Stay 중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저 사실 이렇게 지금은 안 보이겠지만 저 되게 되게 연한 주근깨 있어요 I actually have really light freckles I don't know if you guys noticed but n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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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 uh clear as felix's felix's freckles are so beautiful like it's actually 진짜 너무 좋은 같은데요 음 my freckles like really really light 되게 연해서 아마 잘 안 보일 거래요 음 machine 음 음 아 음 아니요 아 아 예 음 음 Uh 최고예요. 최고예요. 아니, 최고예요. 하지만,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아주, 아주... 아주 큰 장면으로 생각해요. 펠클스의 펠클스 좋아해요. 펠클스 좋아해요. 펠클스는 진짜 잘 못해서. 펠클스 좋아해요. 펠클스 좋아해요. 펠클스 좋아해요. 펠클스 좋아해요. 펠클스 좋아해요. OK, 아무튼! 다음 곡으로 넘어가 려 하는데요. 혹시 듣고 싶은 노래 있나요? 단 단 단anan 음olesunto Red 음wechselات 오오 movimiento 음악 OK Oowh, 여러분, what are you listening to?! 와우. 이게 되게 오랜만에 듣는 이분들의 곡인데요 뭐 듣지? 좋아요 우리 스테이가 추천한 두 번째 곡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익숙한 곡일 거예요 왜냐면 이분들은 너무나 너무나 대단한 분들이어서 정말 존경하는 멋진 선배님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노래를 틀으려 하는데요 같이 한번 들어볼까요? 뭐 듣지? 이거 아니면 이거? I can't choose 이거? 이거? 어떤 노래든 다 좋은데... 잠깐만요 뭐 그러지? 오케이, 여기 가겠습니다 Let's go Hey, girl 이 노래는 네 속마음이 나는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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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yeah I wanna take you to my house It's alright 우리 집으로 가자 It's alright 난 아무도 모르게 아무도 몰래 10분 뒤에 저 앞에서 너를 기다리고 있을게 It's alright 우리 집으로 가자 Let's go Oh 이게ib ming Get me, get me, get me It's alright bar sublime We're so happy I wanna take you to my house This is my house 이 시끄러운 곳에서 이제 빠져나가 우리 2PM 선배님들의 우리집이었습니다 Yeah 우리집은 어디게? JYP집 Yeah 그래서 저희가 집밥 있잖아요 집밥 너무 맛있어 진짜 집밥 언제나 항상 칭찬하는 집밥 진짜 너무 너무 맛있어 하하하 라이틴 다 아무도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10분 되지 않겠어 난 기다리고 있을게 아! 헬로우 음 음 People come in a bit late It's okay You can come in anytime 아 나 아 나 아 나 아 나 음 음 후우 좋아요 좋아요 저 우리 2PM 선배님들 정말 너무나 멋있는 분들인 것 같아요 하하 어떤 면에서도 너무 멋있어요 혹시 우리 2PM 선배님들 중 어떤 노래가 제일 좋은지 스테이가 또 불러줄까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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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노래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고마워 넌 넌 미아 먼저 그것도 줘 핸드업도 줘요 Now put your hands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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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좋아요 그러면 서서히 다음 곡으로 넘어가려 하는데요 다음 곡은 어떤 곡 들을까요? 스테이크 추천하는 노래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많은 스테이크를 만났어요 He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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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깜짝 놀랐어요 확실히 스테이가 스테이라는 우리 스테이는 정말 다양한 나이대가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우리 해외 언벨 투어 할 때도 만약에 저희가 하이터치 이벤트도 하잖아요 우리 나이 어린 스테이뿐만 아니라 또 우리 부모님 스테이들도 있고 그리고 집에 있는 부모님을 대회하네요 그리고 뭔가 그게... 뭔가 좀... 한 가족 같은 느낌이 있어서 그것도 되게 좋았어요 Like... 여자로이게 하니 우리의 소원이 좋고 좋고 시간을 좋고 만약에 наж냈을 더 많이 받으면 우리의 소원에 따로 가면 우리의 뮤직비디오에 따로 가면 왜냐하면 우리의 소원에 따로 적당될 수 없어요 그런 게 없으니까 그냥 마음 편하게 I mean, it's not like it's a weird thing to do Just feel free to come whenever you want Because we're always... We always have our arms open And we are always accepting, you know, whoever comes anyway, so... Feel free to come 아무튼, 네, 다음 노래로 넘어가려 하는데요 다음 노래는? 오호, 좋아요, 좋은 곡 지금 봤습니다 어떤 노래 듣지? 이 노래 좋지 네, 이 노래 좋아 오케이, 그러면 이 스테이가 추천하는 다음 곡 들어보겠습니다 Let's go! 이 노래는... 이 노래가... 이렇는지 계속 들떠있어 내 맘속 깊은 곳까지 밝혀줘 Baby, driving me crazy Yeah, you make me deep You make me deep 유치해줘도 뭐 어때 we are so young You make me deep You make me deep 유치해줘도 뭐 어때 we are so young 날 봐봐봐봐봐 와 널 봐봐봐 바보같이 그냥 웃어 마냥 좋아 난 너면 She makes me deep 매일 더 열심히 해줘 우리 둘은 친해져 Asia 우리 둘이 손잡고 길을 걸을 때 커플들은 우리를 신기해 갓세븐 형들의 갓세븐 선미님들의 팀 에이저 이었습니다 팀 에이저 이었습니다 팀 에이저 이었습니다 팀 에이저 이었습니다 아 맞다 여러분 그거 재밌게 보셨죠 저희 이제 스트레이 키즈 추석 가족 특집 구구역 잘 보셨죠 차이는 다섯살 차이는 다섯살 차이는 다섯살 역할에 제가 잘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괜찮았었나요? Was I okay? When we were filming What was it? 9th district 9th district 재고구요 이번엔 제가 I came as a 5 year old I don't know if I did a good job I don't know if I did a good job It's been such a while since I've been five 아무튼 괜찮았다면 감사합니다 Oh thank you Thank you You make me a team You make me a team We are so young 아무튼 갓세븐 선미님들의 Teenager 였습니다 너무나 되게 chill하고 힙한 노래인 것 같아서 듣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형들 노래 정말 많이 좋아하는데 그 많은 노래 중 이 노래도 참 좋아합니다 오케이 자 지금 계속 이제 우리 우리 JYP19분들의 마라톤을 하는 것 같은데요 음 그럼 당연하게 이분들이 다음 노래를 이분들의 다음 노래 다음 곡은 이분들의 노래를 틀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준비를 하는데 어 네! 우리 다음 노래는 우리 트와이스 선배님들의 트와이스 누나들의 죄송해요 트와이스 누나들의 이제 그걸 틀으려 하는데요 이 절성들의 이가슬로드 리슨틀 트와이스 누나들의 노래 혹시 어떤 노래 듣고 싶은가요? 여기 이 노래 좋지 오케이 오케이 그래도 그럼 이 노래를 한 번 들어볼까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 노래 되게 좋아해서 오케이 우리 세게 출연하는 다음 곡 들어드리겠습니다 렛츠고 또drive 파일 렛츠고 길어지도못하는데 자라지도 못하네 그저 바라보며 베이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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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말해보면 내 3세만의 이름과 함께 말은 안해 베이베 아직 그리 모르는 다인데 아무거나 펼쳐도 아름다워 거울 속에 둘이서 하는 버스 쇼 이번엔 정말 꺼 내가 먼저 서 다진뿐인걸 다진뿐인걸 나나나나나나 온 눈에 가면 다 끝나도 몰래 눈물 될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내가 아닌 것 같아 I love you so much 이미 난 다시 생각하는데 어쩌면 내 맘인데 왜 내 맘 내려올 수 없는 것 같아 밀어내릴까 가면할수록 자꾸 걸려 왜 자꾸 자꾸 걸려 왜 I like TT Just like TT 이런 이름은 모르고 I'm like TT Just like TT Tell me would you be my baby 제가 하니까 정말 쑥스럽네요 아 제가 하니까 정말 쑥스럽네요 아 네 저보다 누나들이 훨씬 더 잘해요 네 저처럼 하면 안됩니다 여러분 아무튼 네 우리 트와이스 선배님들의 TT였습니다 TT Yeah TT 원래 이 노래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진짜 역시 누나들도 선배님들도 정말 제가 좋아하는 곡들 정말 많은데 그 많은 곡들 중에서도 TT를 참 좋아합니다 TT를 참 좋아합니다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도 몰래 짜증나는 것 같아 환한 것 같아 이거 이거 안이 네 워 아무튼 트와이스 선배님들 TT였습니다 Yeah 근데 혹시 어 우리 누나들 선배님들은 정말 너무나 옛날 때부터도 연습생 생활 했을 때부터도 너무나 저를 너무 잘 챙겨주셔서 언제나 항상 어 누나들한테 정말 고마운 것 같아요 응 응 특히나 이제 우리 누나들 우리 선배님들 정말 좋아하는 호주 젤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끔씩 이제 제가 호주 갔다 오면은 꼭 챙겨와서 누나들도 주고 주고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지금 자주는 못 해주지만 옛날에 많이 많이 그랬었어요 근데 누나들 너무나 잘 챙겨줘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항상 감사합니다 오케이 자 이제 슬슬 다음 곡으로 넘어가려 하는데요 다음 곡은 어떤 노래 들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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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영어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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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해요 되게 되게 It's all muddled up I'm trying to speak properly I'm trying to speak properly Oh even in Oh yeah 그 저희 또 최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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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지? 최근에지? 최근에 이제 저랑 필릭스 The Hojuice We You know are finally coming out on Australian TV Oh my gosh I can't believe it I think it's one of You know It's like One of my biggest dreams come true Because I grew up watching Australian TV like all the time But then to be actually You know To be broadcasted on Australian TV With me and Felix representing Stray Kids And It's It's a really cool It was a very very cool experience And I can't wait to see how it came out But Yeah 너무 너무 행복해요 So Mom and Dad Hannah and Lucas I hope you guys You know Stay tuned to watch it On TV You'll be airing that Sunday night I think? Yeah Sunday night So two days from now Which is actually Send me's birthday as well Wow Coincidence It was fate 아무튼 네 뭔가 호주 방송에 저는 필릭스가 직접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게 신기한 거 같아서 저도 챙겨보고 있습니다 Yeah Yeah Okay Yay K-pop royalty No We are not K-pop royalty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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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ve got a long way to go Always Try our best Always strive to do our best Okay 자 Um What songs do you guys want to listen to? Let me listen to ano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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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ng Oh Okay Okay This is another 또 다른 이제 이제 우리 지오피 식구분들의 또 다른 그룹인데요 아 이분은 모를 수도 있어요 사실 이제 나온 지도 얼마 안 돼서 네 좀 좀 꾸준히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라고 들었어요 네 하하하 안돼 이분들 참 의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분들의 노래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려 하는데요 하하하 혹시 어떤 노래를 틀지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 아 어떤 노래 틀지? 와 이분들 노래 진짜 진짜 많네요 언제 이렇게 언제 이런 노래 왜 이렇게 많은 노래를 만들었지? 와 느껴지진 않다 와 벌써 이렇게 많이 짠하네요 근데 아직 끝이 아니라고 앞으로 계속 꾸준히 열심히 만들 거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누구냐고요? 네 이분들은 이분들입니다 제가 이제 노래 틀어드리도록 하려는데요 아 진짜 어떤 노래 틀지? 뱀 그래! 노래 틀드릴게요 스테이가 듣고 싶은 다음 노래 틀어드리겠습니다 렛츠 고!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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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만들었어요. 미러 여기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미러 여기서 만들었어요. 여기서 We made Miro here. We made Miro in this room. 저희는 여기서 여기서 트랙 찍고 우리 이제 하니랑 참미 열심히 멜로디랑 가사 작업도 하고 진짜 셋만큼의 그 케미화가 정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스트레이 키즈의 미러였습니다. 아니 이분들 노래 참 좋아요. 우리 하트가 많이 있네. 와우! We put quite a few hearts. I did not know that. 미러가 이렇게 관심을 받다니 뭔가 기분이 좋네요. 좋습니다. 네. 어느새 이렇게 We have around 100,000 people watching this Vlive That's a lot of people. Wow. Hello everyone. I'm sorry I can't say hi to you guys individually but Hi. And we have a lot of hearts. Yeah. x 10 the amount that I saw before x 11 now. Wow. We got 11 million hearts. Thank you. Thank you so much. Yeah. As I said before, I wish I could give you guys hearts as well. I'd be like spamming the heart button. 아무튼 좋습니다. 이렇게 또 우리 GRP19분들의 노래를 특히 되었는데요. 혹시 다음 노래 듣고 싶은 노래 있나요? Is there another song that you guys wanna listen to? 어떤 노래? 들까요? What song shall I listen to? How have you guys been though? 그래 이렇게 많은 사람들 왔으니까 How have you guys been? 막 언제나 항상 궁금 궁금하기도 하고 매일매일 생각나는 것 같아요. 혹시 잘 지내고 있는지 Yay. Good. That's all that matters. I've been good. I've been really happy these days. Yay. Busy but good. Hmm. I like that one. Sometimes you know being really busy and like facing deadlines can be a bit stressful could be really pressuring could be a bit you know could be a bit annoying but um when you think about it it's like way better than doing nothing at all. Like I'd rather do something than do nothing because for me I'm the type to get really anxious and really um nervous when I've got nothing to do. I like not tremble but like I feel like my I feel really really uneasy so I think that's one of the reasons why like even if it's late at night I would come here into the studio and you know work on some music or you know watch something or just listen to music in general because you know I feel like I need to do something because you know I don't know why yeah because just doing nothing can be a bit stressful sometimes so but anyway yes um yeah so yeah being busy can be a good thing as well so I hope that I'm glad that you know you're busy but you're good I think it's cool very very yeah I think it's really cool haha I felt that yeah man I felt that too I feel I feel that I feel that I feel that m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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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I have exams coming up oh ex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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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no different to deadlines but um I feel like you know as long as you prepare for exams and like you know what you're going to um you know you know what as long as you know what test you're gonna take um even knowing about the whole situation I think that helps a lot so yeah I think you'll do a good job be confident be confident be confident you can do it just do it I'm always hungry I'm always hungry too I'm hungry for success I'm just joking I'm just joking anyway 자 이제 다음 노래로 넘어가려 하는데요 이분들도 역시나 이제 저에 비해 있는 아티스트입니다 잠시만요 찾아봐야 돼서 I'm gonna have to look for it I'm gonna have to look for it just one moment please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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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ia 아 아 아 봐봐 오케이, I have found it 지금 찾았으니 여러분들 같이 한번 들으려고 합니다 자, 잠시만요 오케이 자, are you guys ready? Who said is ready? 스테이크 추천하는 다음 곡 틀어드리겠습니다 Let's go! 스테이크 추천하는 다음 곡은 이제 함께 하는 нами 스테이크 추천하는 다음 곡은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으아아아아아아아아 I'm out of way up You share the eyes that I grow up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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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o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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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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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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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보이소의 동생들의 Too Busy였습니다 Too Busy? It matches up to what we were talking about earlier Too Busy but Too Happy Too Busy but Too Happy Code of the Day Too Busy but Too Happy There we go 이 노래 너무 귀엽다 워하우 샹님은 보고 싶네 진짜 진짜 많이 컸어요 어이 modelling 비추린 작성 루앙 작성 선배님 피처링한 정윤입니다 hey 컨버니엔 와우 진짜 멋있다 근데 진짜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리스펙트 아 진짜 진짜 보고 싶다 아무지 좀 된 것 같아요 Anyway 나중에 또 보게 되면 아무튼 보이스토리의 Too Busy 피트로 잭슨 왕이었습니다 예이 좋아요 좋아요 오늘 그냥 이렇게 우리 JRP 식구분들의 노래 트는 거예요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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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자 이제 슬슬 마무리할 시간이 오는 것 같은데요 가기 전에 딱 두 곡 더 듣고 가려 하는데 다음 곡은 혹시 어떤 곡 들어 드릴까요? 어떤 곡은 여러분이 듣고 싶어요? 다음 곡은? 다음 곡은? 어떤 곡은 여러분이 듣고 싶어요? 다음 곡은? It has been decided 좋아요 생일 추천하는 다음 곡 들어 드리겠습니다 Let's go 좋아 I'm not alive 너의 뜻은 내 맘 그의 맘은 없다 다들 blah blah 참말말라 난 괜찮아 계속 쌓아봐 They keep talking I keep walking 다들 blah blah 참말말라 난 괜찮아 계속 쌓아봐 They keep talking I keep walking 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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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all day long 모두 날 찾느라 바빠 이 노래가 your favorite song 그렇게 될 걸 잘 알아 Hey Hey 이 맛은 마치 딱 사람같이 빙빙빙 발짝이는 걸 Yeah I see OK 우리 ITZY 동생들의 ITZY 동생들의 I see였습니다 장장에게 let it go 길거리가 눈비가 백브라운드 뮤직이 깔려 밤 밤 밤 밤 밤 오늘 진짜 I see라는 catchphrase I see that I might see That catchphrase is like 너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확고칭 느낌 that catchphrase That catchphrase I keep talking I keep walking I keep walking I feel like it's a really good song It really gets me motivated 어떤 이유는, 근데 죄송합니다. 아무튼! 이즈 동생들의 아이스였습니다. 근데 우리 동생들도 너무나 기특한 것 같아요. 진짜 열심히 하거든요. 진짜 대단해. 인정. 리스펙트. 아무튼, 이즈 동생이었습니다. 예이! 자! 이제 마무리해야 할 것 같은데요. 여러분, 다른 곡을 듣고 싶어요? 오늘의 좋은 노래? 벌써 이렇게 시간이 지나갈 줄 몰랐어요. 시간을 넘어갑니다. 시간 정말 넘어갑니다. 잠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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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계단을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아니, 제가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이름을 지워주고 싶어요. 여러분, 이 계단을 불렀습니다. 이 계단을 불렀습니다. 저에게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 벽을 이름을 어떻게 이름을까요? 이 벽이 그냥 붙어있어요 왜 이렇게 붙어있어요? 봐봐! 조지? 조지 괜찮네 WALL-E! WALL-E 괜찮네 안녕하세요 WALL-E 왜냐하면 너의 벽을 내가 ALL-E 이름을 불러요 여러분 오늘 자녀방 찬이와 월리였습니다 좋은 job, 월리, 오늘 좋은 job 좋은 job 오늘 우리 함께 함께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항상 저한테 한 명이 있다면 월리 아무튼 이제 그냥 이렇게 마무리하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해서 이제 슬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guys for coming, 언제 진짜 너무나 고맙고요 Thank you, Stays Thank you, Baby Stays And I hope to see you guys next time Until next time, see you guys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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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okay, 마지막 곡, 진짜 마지막 곡 Ending BGM Ending BGM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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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go To This 승자가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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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need me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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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sten To This 승자가 Will it tell I still need it 승자가 어떤 타입? 자, 그럼 차이만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를 승자가를 울리면서 잘 마무리하세요 K-Yong 잘 가고 있습니다 See you guys next time Take it today Thank you very much See you guys next time Bye bye